KTX 406 KTX 406 지수야 너희 혼자 살고 있어? 농정 발휘 소사해봐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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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려 안 되어 우리 친구랑 사은 놔 분야 아직까지 남의 안에 열려있다니까 오늘 약 이것들 살고, 부산으로 갑시다! 바로! 지금 몇 호간? 3호간! 빨리 와! 전화 끝나면 들어와라. 당신을 봐,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우리 알찬이 더 이상 부산으로는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한국 장usive 대략 우리 시도 플레이